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과의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해외 파병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는 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며 지적재산권 도둑질을 비롯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내년 엄청난 규모의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대통령이 된 뒤로 중국은 소조달러 규모의 가치를 잃지만 미국은 소조달러의 돈을 챙겼다며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진정한 경제대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